자 그럼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4월이 되겠죠. 4월에 기업들이 주식이나 회사치를 발행했던 규모가 그 전월 대비 절반 이상 45% 이상 늘었다. 아니 뭐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가격이라는 게 뭐 재화 서비스 가격인 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예를 들면 기름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유가가 빠지는 거고 그렇죠? 국제 밀 가격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밀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과자라면 다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 주식 시장도 뭐 여러 가지 그 주식 자체의 기본적인 분석 가치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 시장에 수급할 때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됐다.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게 이제 수요고 공급은 뭡니까? 대표적인 게 IPO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에 IPO 작년 재작년에 IPO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짜 많았죠. SK 바이오 사이언스. 물적 분할하고. 물적 전활도 그렇고 올해 초에 LG 에너지 엔솔도 있고 카카오 계열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제가 기억하건데 30년 동안 가장 많은 대역급 기업 공개가 2020년, 2021년 혹은 2020년 초에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역급도 그렇고 중소용주도 그렇고 아예 상장을 캔슬해버리는,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SK 쉴더스도 그렇죠. 또 원스토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건대는 야 이거 공급이 좀 주니까 슬슬 이제 주시장이 바닥을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4월 중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직접 금융이라는 게 이제 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거를 간접금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증권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걸 증자라든지 회사채 발행 이런 걸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데 지난달에 주식 발행 규모 그러니까 유무상 증자겠죠. 9건에 3조 4,911억 원으로 전월 대비해서 263%가 증가했습니다. 주식 발행 규모가.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상장 폐지도 되고 해서 줄어든 게 사실인데 기존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유상 증자를 한 거는 훨씬 많이 늘었다는 거죠. 기업 공개 규모는 지난달에 641억 원으로 전월 대비해서 34.6%가 줄었는데 이게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980억 원에서 641억 원으로 줄었으니까 한 300억 정도 줄은 건데 는 건 얼마가 늘었습니까? 2조 5,300억이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 간에 주식 시장의 공급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흔히 생각할 때 공급하면 그냥 IPO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IPO 취소되고 이러니까 공급 줄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증이 많았군요. 그것도 대규모 유증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상 증자가 3조 4,275억 원 전월 대비 297%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스피 상장 대기업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유상 증자의 영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자금 조달의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고 회사체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요즘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상장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미리 땡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표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이게 직접 금융시장을 간략하게 보여줄 텐데. 자 보시죠. 주식이 이제 3조 4,910억 원. 제가 말씀드렸죠. 전년 동월 대비하면 와 저거 뭡니까. 1,294. 저건 이제 월별이니까 약간 바이오스가 있는 거고. 월별로 이제 1년 동안 나타난 거죠. 그다음에 회사체가 16조 6,206억 원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28%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가 저건 감소를 했는데 어쨌든 저것도 16조. 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죠. 거기서 이제 돈을 빨아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CP가 36조 발행이 됐는데 전월 대비 16.3%, 전년 동월 대비하면 20.9%. 단기 사체라고 해요. 저게 회사체와 CP 정도의 중간 단계인데 1년짜리 안쪽에 이제 단기 사체를 이제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100조. 저거 금액이 엄청 크군요. 저거는 이제 계속 리발빙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3개월짜리인데. 발행하고 만기 되면 다시 나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렇게 되니까 발행 규모가 이제 저렇게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에 4계절이 있다라고 우리 박병창 부장이 항상 무라가미 구미호 얘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4계절 중에 가을, 겨울의 특징이 뭐냐면 주식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장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나 이 가격에는 상장 못하겠어요. 이 가격에는 예를 들면 나 유상증자 못하겠어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공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야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4계 정도의 가을, 겨울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 공급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공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개선이 있는 건 아니고 특별히 이제 수급상에서 불리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보수적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예탁금이 줄고 거래가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수급상의 어떤 균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어떤 자금 조달 같은 것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사실은 이 주가를 못 오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갖고 계시는 종목 중에 저도 엊그저께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나 소식했는데 급락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장이 굉장히 좋고 유상증자의 성격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단기 낙폭에 가파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유상증자를 확 발행해서 주식수를 20%, 30% 늘린다라는 공시를 하면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이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통시장과 더불어서 발행시장도 수급상에서 유통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나가는 게 수급에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발행시장에서도 기업의 유상증자 양이 이렇게 늘었다는 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5월달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구라는 게 경제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3월 사망자와 출생자 이런 거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게 아닌가.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요. 저는 좀 최근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인가 지난 주인가요. 제가 3, 4월에 장례식장에 간 게 사상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한 번 했죠. 한 번 했죠. 못 가는 데들도 많았고 지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화라든지 부의금 같은 것만 해도 굉장히 지출이 컸던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훨씬 늘었다는 제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증명이 됐어요.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지난 3월에 사망자 인구가 한 달에요. 4만 4,487명이에요. 그런데 저 차트를 보십시오. 쭉 올라오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망자 통계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원래 사망자는 1, 2월에 많거든요.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확 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작년 3월보다 67%가 늘었어요. 이건 확실한 통계거든. 사망자 통계가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 2월까지만 해도 월별 사망자 수가 대부분 2만 명대에 머물렀고 인구 고령화 때문에 사망자 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는 건 맞아요. 그런데 3월의 사망자 숫자는 이 추세에서 훨씬 벗어난 추세가 나온 거죠. 그리고 3월에도 반대로 출생자 수는 줄었단 말이에요. 사망자 수는 이렇게 늘어나니까 인구의 자연 감소가 당연히 확대가 되는 거죠. 특이점은 인구 자연 감소 폭이라는 게 1년 전보다 8배 이상. 그러니까 사망자 마이너스 출생자. 그게 인구 감소 폭 아니겠습니까? 이게 1년 전 통계보다 8배 이상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내국인 인구는 2,616명이 감소를 했는데 올해는 2만 1,562명이 늘었습니다. 자연 감소. 이건 내국인 감소이기 때문에 여기 살다가 밖에 나간 분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사망자가 1만 7,937명이 늘어난 건데 4만 명대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월간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었던 적은 모두 겨울이었는데 2018년 1월에 3만 1,500명. 2021년 12월에 3만 1,600명. 이거 다 1월, 12월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3월에만 4만 4천 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죠.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정점을 지었죠. 왜냐하면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만 8,420명. 이게 질병관리청 자료 기반 통계청 재직계 기준이거든요. 확진자가 2만 명대였던 2월과 비교해서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은 3월에 2월에 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3월에 1,000만 명을 넘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이런 사망자를 낳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사인이 코로나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워낙 고령자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의료기관 이용하는 게 좀 매우 힘들어져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유행이 3월의 정점이었던 영향과 코로나19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지면서 그게 이제 사망자의 증가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지난번에 WHO에서 500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라는 통계를 소개해드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런 영향이죠. 의료 시스템이 마비나 붕괴된 건 아니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제가 장례식에 많이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약간 좀 소름 끼치는 그런 통계였어요. 그리고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0.02명 감소한 0.86명을 기록했거든요. 1분기 규모의 역대 가장. 그런데 사실 이게 실험 새롭지도 않습니다. 매년 매월 그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성 한 분이 한 사람이 평생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0.86이니까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적으로 한 명의 현저입니다라는 출생아 수를 낳을 거다. 전 세계 최저죠. 홍콩보다도 낫다고 하니까. 그래서 2019년 1분기에 1.0이었는데 그 이후에 12개 분기 연속. 12개 분기 연속은 곱하기 3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한 명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아침부터 이렇게 사망자 수와 출생자 수에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은 아까 소개하면서 뉴스를 소개하면서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사실 경제 성장률의 기반은 인구의 증가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래서 사실 미국의 경제가 유럽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건강성을 갖고 있는 것도 비교적 많이 나요. 많이 낳고 그리고 이민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 유입된 이민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남미 같은 데서 많이 오는 게. 캐톨릭 계통 또. 이민을 가보면 여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민하신 분들도 많이 듣잖아요. 한 10% 가까이 들으시는데 뭐라고 하나 좀 더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민 가면? 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 삶이. 그러니까 내 다음 제네레이션, 내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민 가면 자식 교육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계에서도 그렇지만 교육에 올인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이민 1세대인 나는 힘들지만 내 다음 세대들은 주류사에 편입해서 변호사시키고 의사시키고 IT기업 보내고 월스트리트 보내고 그런 게 많다고요. 그런데 한 명 갖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그때 한 명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강하게 들더라고요. 한 명한테 좀 몰빵하고 싶고 이런 마음보다? 그리고 이제 외로우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데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이 이렇게 강건하고 그런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이 국제표준을 만드는 이유도 그런 활발한 인구 증가와 이민자의 새로운 사람들의 출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 세계 최저 사망률은 이렇게 증가했다는 뉴스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뉴스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 굳이 인구가 왜 많아야 되는데 적정하게 해가지고 중장 성장률이 왜 중요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수혜된 노르웨이를 봐. 몇백만 노릇을 잘 사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최근에 좀 생겼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사망자는 는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자 뉴스 3 이 정도로 그럼 정리를.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간단한 뉴스니까. 간단한 뉴스입니다. 미국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죠. 러시아에서 역시. 매일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렇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철수했는데 또 어제 에어비앤비가 중국에서 철수한다는 얘기했죠. 사실 자본주의 하나의 또 상징이죠. 나이키. 저스트 두잇. 모든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명은 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건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비인도적인. 미국의 자본주의의 어떤 총화들이 계속 빠져나온다는 거죠.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상황이 개선이 되면. 그러나 이게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어떤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연대. 그래서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나는 다시 동맹을 강화할 거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책들, 외교 안보 정책들이 사실 대두가 되면서 다시 세계가 블록화되는 그런 상징적인 기업들의 어떤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건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통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요. 자, 러시아에서 나이키도 결국 철수를 한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렸고요. 얼른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교보증권 박병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이 분이 오면 지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없나요.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